무시를 당했는데요? 파이팅! 안녕하세요. 내 이승이 늘어나네. 진지러그. 안녕하세요, 저는. 내가 무서워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네, 죄송한데! 선생님, 연습한 거 찍어도 돼요? 저 이거 연습한 거 이따 찍어야 돼요. 브이로그. 무시를 당했는데요? 하지만 좀 괜찮아요, 여러분. 여러분, 제가 체육대를 했는데 말이죠. 체육대 반티 보여드릴까요? 구조대원입니다. 아니, 근데 제가 바지를 안 가져와가지고. 아니, 춤 칠 때 옷을 안 가져와가지고. 반티를 입고 해야 될 거 같아요. 정말. 일단 위에 옷은. 위에 옷은 가리고. 바지가 없어가지고. 바지는 이렇게 입고 해야 될 듯 해요. 그러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. 뿅! часто, 마저 기체에ayım. 아니면 그 옷을 다 proven다니 하면craft SECRET의 일을 하는 게 그니까? 그런데 나 В perhaps müssen being aware of this difference in your district? 네. 다른 거 입고 electrical software의 Year fromKN BTS이다, 그리고 long-night 오! 여기가 안 들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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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리 밖에 안 풍미는데 이거 찍어 아니 우리 어떻게 찍어 내가 찍어줄게 나의 일부라면 나의 일부라면 오 알겠어? 아 채영 안 해놨대 아 채영 안 해놨대 끝초 어 야 어제 맞춰봤어? 아니요? 어차피 어차피 당당 왜 또 반대로만 해 나의 일부라면 야 이거 찍을 거야? 응 안 돼 내 인성 드러나서 안 돼 여기 여기 아 꺼서 형 아 아 달라 아 아 아 아 앗 아 우와 감사합니다 바라 연습 다 보자. 눈주로그냐? 윤주로그. 윤주로그, 윤주로그? 윤주로그. 긴답하니까 마스크 수고할게요. 응. 땀나가지고. 방글로드 세라핀 연습하고 왔습니다. 못 붙어. 볼게요. 공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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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. 가만히 들어. 긴기. 한번만 더. 저는 발성 연습할 때 유튜브 읽는 걸로 해요. 이렇게 발성 연습 치면 이거 들어가서 합니다. 제가 하는 날에는 혼자 많이 살아. 가까이 있어도 널 볼 수가 없어. 이별의 큰 벽에 내가 가려져 있어.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너를 위해 흐르는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사랑을 가르쳐 넌 널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넌 넌 거의 안 보이는데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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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번 듣고 카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다시 제대로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제 친구들을 소개해요. 넌 넌 친구들을 소개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 타라라 타라라 자리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윤지입니다. 후 그 다음 끝! 또 재미없어서 편집. 지금은 몇 시라면요? 7시 30분이고요. 곧 있으면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. 키드! 이 두 명 연습 안 하고 보라 아 최선생님께서 수업 외워서 들어오라 했는데 안들어 오는 사람들 아 언니 여기 와가지고 외웠잖아요 언니 직전에 수업 직전에 20분 전에 아 그래요? 네 삐짱 지금 녹화되나? 1절에서 2절 외워야되엄 짜잔 무슨 일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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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잘 어울렸어요 5초 4시간 4시간 2시간 하늘 물 이빙 그 터뜨려 이거 양 아 나 안 찍히고 있었나? 나 어떡해 계속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안 놀르고 연습했어 아 짜증나 나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 이제 다 땄지롱 메롱메롱 이제 저도 외봐야 되는데요?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신선수고 메롱메롱 메롱이다 메롱이 따는 건 와 어미져 이거? 아 간지러워 이건 저 많이 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? 나 뼈 소리가 나네 안녕 안녕 안녕! 너 이거 싹 싹? 이거? 뒤로 바래. 바라요. 야! 자, 봐라. 아, 다 안 들렀어. 아니, 딱 안 들렀어. 이거. 아! 아! 네! 한 번만 하고, 거의 연습합시다니. 한 번만 하고, 거의 연습합시다니. 오, 아무튼. 오, 아무튼. 아, 아무튼. 1 때부터 다시 한 번 해봐. 아, 진짜. 아, 나 안 들렀어. 오, 내.